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건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던 송철호 울산광역시 시장선거에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청와대 하명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세월이 참 많이 흘러가지고 현재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하는 참 늦어도 너무 늦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알아보려고 하는데 모든 신문들이 검찰의 주장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았네. 최악의 반민주 선거 최악의 반민주 선거. 청와대가 대통령 친구를 당선시키기 위해 가지고 아주 조직적으로 개입한 그런 선거였다. 그런데 참 그 선거범죄 치고는 구형량이 너무나 낮고 너무나 뒤늦게 이제 모든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송철호 진역 6년 황운하 5년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진역 6년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에게 진역 5년 백운호 전 청와대 민정비승환에게 진역 3년 여기에 관여된 사람들은 대부분 다 구형을 받았네. 11월 29일 날 1심 판결을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사건 울산시장 선거 청와대 개입 청와대 하명사건에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이 35번에 언급되어 있으니까 몸통은 실질적으로 문 대통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검찰은 피고인 15명 정원에게 실행을 구형하면서 최상위 권력기관을 동원한 표적수사 남한의 공약 설계와 상대방 흠집내기 등 유래를 찾기 어려운 최악의 반민주적 선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렇게 이제 청와대 개입한 사건이 아주 늦게 재판 1심을 마무리하게 되는 뭐가 있었습니까 김명수 대법관 체제에서 법관들이 이제 협조를 한 거죠. 법관들이 그러니까 어쨌든 2020년도 4.15 총선 이후에 모든 법관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선거와 관련해서 대법관들의 참 행위를 보면 참 나라가 너무 썩었구나 그런 생각을 한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승윤은 검찰 기소를 늦추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재판을 미뤘다. 그래도 뭐 울산 선거에서는 기소를 늦추고 재판을 미뤘지만 2020년도 4.15 총선 관련한 선거 무효소송에서는 아예 작심하고 대법관들이 다 나서 가지고 부정선거 점검을 다 뭉개고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한 원고적 소송을 다 기각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울산 선거보다도 울산 선거 훨씬 더 양호한 거죠. 재판 지은 수법으로 불의를 도운 울산 공약 재판 정의는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에 정의가 없지 않습니까 정의라는 것은 강자의 이익이고 정의라는 것은 선관의 이익이고 정의라는 것은 대법관들의 이익인 거죠. 선거에 관한은 최소한 그렇습니다. 모든 그런 법관들을 폄할 그런 의도는 없지만 선거 무효소송을 담당했던 12명의 그런 대법관들하고 관련해서는 결국 선거 정의, 선거 정의라는 것은 대법관들의 이익이고 선관의 이익에 불과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게 2018년 6월 10일일 겁니다. 6월 10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이제 6월 10일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치료적이 전에 와신톤을 로비를 잘해 가지고 북미 싱가폴 회담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선거 부정을 저지른 사람들은 어떻든 선거 결과를 조작할 때 국민들이 놀라지 않도록 눈치채지 않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정의 작업을 주로 여론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여론 조작을 해서 득표수 조작을 합리화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여론 조성만 되면 원하는 대로 선거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북미 싱가폴 회담이란 것은 세계적 이벤트인 거죠. 선거 사기 세력들에게는 그만큼 더 좋은 그런 이벤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2018년 6월 10일 전국 동시지방선거는 화끈하게 조작을 했습니다. 시도지사선거 광역시장선거 시장군수구청장선거 그 다음 광역의회의원선거 도의원이죠. 그 다음 기초의원선거 다 조작을 한 거죠. 전국을. 그렇게 해서 서울시의회 같은 경우는 지역구 100석에 96석인가를 더불어민주당이 차지한 거죠. 뭐 다 동양사람들한테 한 자리씩 다 줬겠죠 더불당 동양사람들한테. 100자리 가운데 96석을 여러분 차지하는 그런 선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세훈 시장이 처음 들어갔을 때 이를 전혀 보궐선거로 당선 때가 들어갔을 때 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선관위에 관계된 사람들은 언찮게 선거할 수 있겠죠. 그러나 선관위가 지난 여러분들 6년 동안 해온 조작이라는 것은 가장 주력 부대가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아마도 제가 볼 때는 투표지 분류기하고 qr코드를 썼을 겁니다. 투표지 분류기에다가 usb 같은 그런 조작값을 입력을 해 가지고 그렇게 전산을 조직했겠죠. 그러니까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하고 개표 상황표에 적힌 후보별 득표수가 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2020년도 4.15 총선에 법원에 제출된 투표함 속에 모든 투표지를 다 갈아치울 수밖에 없었던 거죠. 모든 중심에는 선관위가 주도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한 겁니다. 그런데 그게 사전투표 득표수를 조작하는 것은 숫자를 조작한 거죠. 숫자를 만졌기 때문에 숫자를 만지게 되면 그 흔적이 분명하게 남습니다. 이런 짓을 누가 했습니까? 이게 선관위가 한 겁니다.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좌우대칭 구조의 훔친 표 마이너스만큼 더해준 표가 플러스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게 나온 겁니다. 이 선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에 들어가게 되면 뭘 찾아낼 수 있는가 하니까 어떤 수학적 관계식 조작값을 사용했는지가 나오는 거죠. 2018년도 6월 10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북미 싱가포르 회담이 바로 옆에 조금 전에 있었기 때문에 화끈하게 조작을 한 거죠. 전국의 시장, 군수, 구청장 선거, 시도지사 선거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선관위의 이름 조작에 강렬한 핵심 인사들은 이렇게 선거 데이터를 그냥 무자비하게 조작하더라도 들키지 않을 거라고 봤을 겁니다. 왜 대한민국의 이런 선거 데이터를 뒤적여 가지고 조작을 밝혀낼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이 없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다 밝혀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구청장, 시장, 군수, 시장 전국의 평균입니다. 전국의 관외 사전투표는 자유한국당항에서 마이너스 10.5%를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항에 플러스 10.5%만 더 해 준 거죠. 이 두 개의 봉오리가 생긴 겁니다. 정상적인 투표 같으면 이 봉오리가 딱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고 0값을 중심으로 이렇게 겹쳐야 되는 거죠. 이렇게 간단한 차익값 그래프만으로도 선거 부정이 일어난 것이 너무나 명백한데 대법관들이 그것을 다 덮고 나라 일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덮고 이렇게 가는 걸 보면 기가 차기도 하지만 참 세상이 정말 악하구나. 그래서 자식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는 건지 이걸 여러분 보시게 되면 관외 사전투표 빼기 당일투표 차이는 이 특별한 지역은 선거하면 특별한 지역이 호남권이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전라북도 광주 광역시만 제외하게 되면 정확하게 좌우가 일치하는 겁니다. 대칭관계가 되는 거죠. 전국을 평균값으로 볼 수도 있고 그다음 전국을 차익값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자유한국당 후보의 표를 훔쳐 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더해 준 것이 그대로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 부정이 엄모론자니 하는 이런 주장을 펴면 그런 정신이 나간 사람이고 조작을 했는데 이걸 이제 이 확정적 사실을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만 남은 거지 이걸 부정선거가 있었니 없었니 선관위가 주도했니 안 했니 이런 것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거죠. 선관위가 주도한 부정선거입니다. 선관위가 주도한 득표수 조작인 거죠. 선관위가 주도한 사전투표 득표수 증가와 감소 사전투표 득표 증감 작업을 6년 채 해온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었어도 변함없이 두 번 다 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2024년 4월 10일 총선도 공정선거가 될 수 있겠나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한국 사회가 정말 참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건이죠. 사건인데 이런 문제를 다 이제 덮는 그런 추세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실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들 울산 광역시장 선거도 똑같이 조작을 한 겁니다. 득표수 조작을. 오늘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정말 대작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 김동주 박사의 26년의 그런 연구노작을 총직결한 통사를 쓰기는 아주 어렵습니다. 통사를 그러니까 뭐 세계사 가운데서도 예를 들면 피렌체 역사라든지 토스카나 역사라든지 이런 걸 쓰기는 그래도 조금 쉬운 편인데 통사를 쓰는 것은 작가 자신이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이 정확하게 정립이 돼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자료를 섭렵하지 않으면 글을 쓰기 힘든데 우리나라 사람이 이렇게 세계사에 대해서 통사를 쓸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자랑스러운 일이죠. 여러분께서 이 대작을 한 번 도전하셔서 이 혼탁스러운 시대에 대해 해안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변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